중국 최대 전자산 거래 플랫폼 알리바바가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알리바바가 출시한 마켓플레이스는 NFT 기반의 블록체인 디지털 자작권과 자산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서비스의 출시로 또 작가와 음악가, 아티스트와 또 게임 개발자들까지 알리바바 내에서 지적 재산권을 토큰화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판매 중인 NFT 컬렉션은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앱 비트 유니버스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NFT는 스촨 블록체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뉴 카피라이트 블록체인을 통해서 발행됩니다. 마켓플레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알리바바의 경매 플랫폼을 통해야 하는데요. 현재는 9월에 경매 예정인 작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에서 NFT 관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면서 NFT가 당국의 규제에서 비켜있다는 그런 업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